요즘 드라마 화보촬영 MC 너무너무 바빠요. 그래도 몸매를 위해 요 입이 즐거운 과일 바마는 절대 잊지 않아요.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소는 꼭꼭 채워 몸매 관리하기에는 정말 딱이에요. 핸드백 속에 한 끼 식사를 쏙 넣어 언제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. 또 푸른 블루베리 크랜베리가 들어있어 씹을수록 상큼하고 고소해 입까지 즐거워지는 기분이에요. 여러분도 이제 즐기면서 비디랩으로 몸매관리 시작해보세요.